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또 수고 많으셨고 또 시장도 뭔가 좀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사실 HPSP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니 굉장히 HPSP가 아니죠 에코프로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HPSP도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지수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뭐 거기서 버티는 종목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버티는 종목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기관 뭐 개인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약간 뭐 던지고 보자 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했던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만약에 이 에코프로에서 만약에 돈이 시장의 수급이죠 시장의 수급이 튀어나온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수급이 우르르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하고 거기에 저는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 아니 일단 첫 번째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갈 건지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갈 건지 그 섹터가 과연 어떤 주도주를 품고 움직일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일 수도 있고 바이오일 수도 있고 최근에 자동차가 굉장히 좋죠 자동차도 굉장히 좋고 자동차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2차전지가 될지 바이오가 될지 에코프로에서 나온 돈이 또 에코프로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돼요 사실 최근에 올해죠 시장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빵빵 터지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그게 결국 특정 몇몇 종목에만 다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뭔가 다같이 끌고 간다는 느낌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죠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는 뭐 금양 뭐 이런 애들 뭐 lnf 이런 애들 포스코 애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수급이 아니라 특정 종목군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근데 꽉 쥐고 있던 돈이 퍼진다 라고 했을 때 퍼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반도체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 자동차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거 놓고 보면은 충분히 충분히 hpsp 쪽으로 특히 반도체 쪽으로도 매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매력을 느낀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분명히 분명히 생각은 할 거예요 사람들이 혹은 주가를 움직이는 그 누군가가 있겠죠 그 누군가가 난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놓고 봤을 땐 한 번 정도는 반도체 쪽으로 온다면 그 반도체에서 스타트를 끊어줄 종목이 필요합니다 신호탄이죠 뭐 전쟁을 제가 겪어보진 당연히 않았지만 어두운 밤에 뭔가 그 신호탄을 삐용팡 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돌격을 하죠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삐용팡 이게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반도체에 누가 될지 바이오에 누가 될지 자동차에 누가 될지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또 단순히 또 그냥 시장에서 또 수급이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하는데 뭔가 영향력은 없어 영향력은 없어 왔다갔다 해 hpsp도 아니야 반도체도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흐름이 이어져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재미없는 즉 뭐 한 달 반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빠지지도 않는 흐름만 보이면 좀 지겨움은 선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때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에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맨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해서 팩트만 얘기해 가지고 그냥 뭐 기대도 안되고 그냥 뭐 매번 그냥 맨날 그냥 뭐 별 반응도 없고 그러는 것 보다는 그런 것 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 줄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요 그 시기 동안 그 시간 동안 주도주 매매 하시면 됩니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파란색 주소 있구요 HPSP라고 남겨주시면 HPSP 뿐만 아니라 HPSP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좋은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댓글 여기 있습니다 댓글에 파란색 주소 있으니까 누르신 다음에 HPSP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HPSP에 우리가 뭐 봐왔던 것과 특별히 뭐 달라진 점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 꾸준히 해보면 될 것 같구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